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보는 시간, 시니어 경제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엔딩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인데요.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서 새로운 엔딩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엔딩 라이프 지원협회의 김권기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이 엔딩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이사장님이 만드신 거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직을 하신 거네요. 네, 창직했습니다. 엔딩 코디네이터라면 엔딩이면 마지막, 코디네이터는 설계해준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엔딩 코디네이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장례업을 종사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동안 장례, 죽음을 계속 만나면서 죽음 앞에 삶들을 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삶과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좋은 죽음이 있으려면 좋은 삶이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줘야겠다, 누군가는. 누군가가 한 명이 이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풀어주면 좋은 죽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병원에 가면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코디분들한테 말씀을 하면 코디분들이 상담을 하고 어떤 의사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죠. 진역과는. 네, 그렇죠. 그래서 엔딩 코디네이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분이 지금 시점에 어떤 상담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시키거나 또 본인이 전문가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엔딩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단순히 이른바 장례, 상조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분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금융에서부터 유품 정리, 심지어 반려동물 처리, 사전, 사후까지. 사후에도 다양한 슬픔 치료 같은 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엔드가 아니라 지금 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해경이에요. 엔드가 아니라 엔딩이고 그리고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집니다. 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례는 사후죠. 장례식은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죽음이 있으려면 좋은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삶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싸움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 때문에 상속을 제대로 고인분들이 해놓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렇죠. 분쟁이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많이. 장례식장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금융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뭔가를 정리를 해놓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1인 가구가 키우시다가 본인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페너로스 증후군을 경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거의 이거는 우울증 이상의 현상이 있고요. 가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족 상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크던 작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한국 현실상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금융 상속에서부터 유품 정리, 반려동물 처리 사후에 슬픔 치료 이걸 보면 각각의 전문가의 식견이나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엔딩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이거를 다 총괄해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까 종재를 말씀드린 대로 엔딩 코디네이터는 소개자의 역할이 큽니다. 중계 역할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은 유원 상속의 상담이 필요하고 지금은 반려동물의 상담이 필요하고 지금은 사전 장례나 유족 상담이 필요하면 엔딩 코디네이터는 상담을 한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검증된 전문가들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는 거기 가서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지금 협회가 한국엔딩 라이프 지원협회에서 주관해서 이 엔딩 코디네이터를 양성, 육성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인 자격이고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고요. 자격증 발급 기관이 저희 관리기관이 한국엔딩 라이프 지원협회입니다. 그렇게 아까 다양한 분야를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고 중계를 하려고 해도 다 그쪽을 알아야 전문가의 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알아야 될 텐데 아까 보니까 민간 자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엔딩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수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러서 70점 이상 되시면 자격증을 배부가 되고요. 순서는 그렇게 되고요. 어떤 교육을 하게 됩니까? 교육 이수를 몇 시간에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지금의 자격 과정은 3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36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묘지나 장래 엔딩 산업 관련된 곳 지금 가는 곳은 예아리 장래 박물관하고 장래 박물관 커리큘럼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원 상속 신탁 그 다음에 실버타운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족 상담 그 다음에 죽음 준비 교육의 이해 그 다음 고인 메이크업 왜 고인 메이크업이 들어갔냐면 시신 복원 메이크업인데요. 그거 왜 들어갔냐면 지금 고인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세요. 많이 그러니까 마지막 저희는 이제 죽음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잔상이 오래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 왔을 때 굉장히 마른 모습이고 막 틀리도 없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안 좋죠. 그러면 마지막 모습을 복원을 시켜드리고 얼굴을 예쁘게 해드리면 유가족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거든요. 그런 교육까지 받게 되는군요. 기초 교육입니다. 심화는 받아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 컨설팅 금액이 얼마 없어도 나만의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다. 200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나만의 장례를 치루는 그 다음에 장묘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가 어떤 낙골땅이나 추모원을 갈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돈이 아니더라도 미리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엔딩 코디네이터한테 의뢰를 하거나 문의를 한 사람들이 고령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더 많습니까? 요즘에는 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 거네요. 교육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생들 자체도요? 네. 일단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엔딩 코디네이터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마지막 가는 길의 활동 그래서 종활 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엔딩 문화가 있는데 그 종활을 하는 게 자신의 장례를 자기가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도 점점 자기 장례를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 백세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백세시대에 돌아가시면 우리 상주님들의 나이가 70 넘게 되죠.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장례식장에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문객 숫자가 줄죠. 만약에 자녀분들이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장례를 치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먼저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먼저 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걸 떠넘기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상품으로 나온 게 뭐냐면 1인 가구 돌아가셨는데요. 상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없죠.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을 보면 상주 역할까지 그다음에 장례 치르고 뮤직까지 전체를 다 해줘라. 네. 이런 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죠. 그렇구나. 본인 거는 본인이 해결한다. 네. 이게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 엔딩의 모습도 각각 다 다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해 보이네요. 보니까. 개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개별 맞춤형 컨설팅.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 엔딩 코디네이터를 자격을 따면 어떤 분들 일단 어떤 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엔딩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면 좋은지 어떤 분들한테 이런 걸 추천하면 좋은지 하고 자격을 획득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소득도 좀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엔딩 코디네이터의 교육생들을 보면 그 해답이 약간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생들을 오신 분들 중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좀 오셨어요. 군인도 오셨고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기업연수하는 분도 오셨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험사 상조회사 죽음교육 하시는 분 강사님들 교육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어요. 또 분야는 또 다른 창직이나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엔딩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시고 기존에 본인이 종사하던 곳 상조회사 에서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하고 계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험의 FC들이 이 종활 자격증을 거의 주세 일본에서는 종 종 자격증 이라고 하는가 보네요. 문화는 종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면 저희 협회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냐면 하나는 엔딩 노트 강사를 양성을 합니다. 엔딩 노트 강사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례 현장에 실무자로 투입이 됩니다. 사전 장례 컨설팅도 하고 실무자로 투입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생전 장례식 기획 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직업화가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직업화가 됐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한국은 초반이긴 하지만 문의를 오시거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활용할 가치가 되게 높다. 일본에서는 그 직업의 이름이 뭡니까? 종활 전문가 뭡니까? 다양한데요. 그냥 종활 전문가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종활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삶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총체적인 거를 엔딩 코디네이터 육성부터 시작해서 연결해주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풀을 만들고 이런 거를 다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는 한국엔딩 나이프 지원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인적 교육에 꽤 다양한 엔딩 관련해 인적 교육에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엔딩 코디네이터 이외에 또 다른 인적 교육 양성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다. 엔딩 코디네이터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그리고 엔딩 코디네이터를 지나서 각 심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분야를 아까 넓지만 조금 더 좁혀서 공부하시고 엔딩 코디네이터는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전문적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원 상속 신탁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반려동물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인메이커 유적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에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화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격 내에 심화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교육은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 실전적으로 장례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 그렇게 장례 전문가 양성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장례 지도사는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장례의 진행 상황을 돌봐주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장례는 사후죠.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례 지도사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일장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입관은 둘째 날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을 케어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인을 위하고 유족을 케어하고 서비스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비스 전문가 양성이 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입관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더 부가적인 게 많은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유족은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예의를 알려주고 절차를 알려주는 서비스맨이 옆에 더 필요하다. 그게 장례 전문가입니까? 장례 전문가죠. 또 다른 정식의 장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이런 교육을 많은 대학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들의 한양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에서 관련 과정이 신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에 수요가 많이 늘어서 대학도 거기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상담 심리. 심리. 상담 심리는 지금 저희 상담 심리사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공부하러.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건 유족 상담이에요. 원래 상담 심리는 꼭 특정적이니까 유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왜 유족 상담이 들어가냐면 유족 상담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장례 절차나 장례 상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상황을 알아야 이 유족이 왜 지금 이런지를 알지. 갑자기 그냥 장례 절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심리상담 한다고 한들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쪽에서 이걸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서 이분이 힘들구나 알아야 좀 더 전문적인 상담 심리가 가능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이사장님 엔딩 라이프 지원 협회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엔딩 라이프 육성 민간작용도 하시는 거 엔딩 코디네이터 육성 과정도 하시는데 제가 거기 눈에 띄는 게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전 장례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충 무슨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 관련해가지고 에피소드도 있을 건지 있는 건지 학교 얘기를 학교 얘기를 안 해서 네 학교 지금 경기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당국대학교 하고 지금 중부대학교 하고 그다음 한양은 한양 사이버대학교 였는데요. 아까 사회복지 쪽에서 관심들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평생교육원 과정이거든요. 학과는 아니고요. 학과는 아직 아니고요. 평생교육원 과정인데 이 평생교육원에 초고렴 사회의 엔딩이라는 분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다른 사회복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설 요청이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 연계로 사업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자. 주변의 인프라를 엔딩이 괜찮으니 엔딩을 가지고 인프라를 같이 활용을 하자. 소개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엔딩 사업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학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전장례식 얘기해주셨죠. 생전장례식은 말이 어감이 생전장례식이라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는 생전이별식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백세시대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들 아프세요. 그렇죠. 치매 걸리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거의 7로 돌아가시기 전에 7, 8명 정도는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백세시대에 오실 분이 안 계세요. 장례식장에. 그러면 정신이 조금 온전했을 때 내 삶을 정리한다. 마무리를 내 손으로 해놓는다. 단순히 그냥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상속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던 내 도구나 내 집귀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내가 장례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 가운데 버킷리스트가 들어올 수 있죠. 마지막인데 내가 뭐라도 보여주고 싶다. 책 한 건 내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버킷리스트도 할 수 있죠. 식에서 이게 생존 장례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도 생존 장례식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닌데 되게 소구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뢰는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벌써 10건 정도.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을 어디서 할 거냐. 장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출 동영상 선물 이런 것들이 전부 기획이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손님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인사를 하죠.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 잘하자. 관계 개선이 벌어지고 다시 태어나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딱 어떤 한시 한낮에 식을 치르는 그것만 국한된다는 게 아니고 생전에 치료해야 될 그런 이벤트들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치러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분이 정말 생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남은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협회에서 이 사업 중에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엔딩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엔딩 문화 이 엔딩 문화는 어떤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신 거를 여쭙고 싶고 관련해서 이 엔딩 문화 공연 기획도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소개를 해주시죠. 말 그대로 엔딩 문화인데요. 저희 협회는 올바른 엔딩 문화 확산을 하려고 하는 협회예요. 그러려다 보니 교육이 필요했던 거고요. 결론은 엔딩 올바른 엔딩 건전한 엔딩 문화 확산인데 엔딩 문화는 삶과 죽음의 공전입니다. 엔딩 I-N-G죠. 삶과 죽음의 공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까지가 라이프인가 죽기 전까지가 라이프인가 죽은 다음에도 라이프인가 대부분은 죽기 전까지 사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뭔가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존엄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또 존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눌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은 공존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 엔딩 해외 연수를 다녀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죽음 축제 할로윈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해골을 쓰고 나와서 그리고 스위스를 갔더니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좋은 빌라 옆에 있어요. 같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삶에 항상 죽음을 봅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한 데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면 삶은 또 다른 형식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문화니까 사실은 영화 음악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딩 라이프 카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분의 삶을 듣습니다. 진솔한 그 삶을 들어요. 듣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질문을 어떻게 그분의 조언도 받고 그래서 엔딩 라이프 카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양에서 보고 일본에서도 작가 있는 것 같은데 데스카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데스카페는 한날 한시에 일자를 정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테이블을 주고 얘기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할 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듣고 우리가 다시 내 삶을 다시 되짚어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앵커의 책방이라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독서 모임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다양한 부분의 책들을 매달마다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면 앤디 그래서 앵커의 책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꼭 푸코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어감이 좋습니다. 앵커의 책방이라고 매달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아무래도 다잉 엔딩과 관련된 책입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게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도 있기 때문에 요양 유언상수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앞에 있는 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엔딩 라이프 지원협회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사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니까 장례문화를 캄보디아에 수출 보급하는 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캄보디아에 어떻게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죠. 캄보디아는 봉사활동을 계속 다녔던 곳이고요. 그러시면요. 봉사활동을 계속 다니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게 장래 산업이었어요. 캄보디아에는 지금 우리가 봤던 화장장이 없습니다. 화장을 안 하면? 불교이기 때문에 하는데 절에서 다비식으로 하죠. 태우는 건요?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장장 가고 있는 기계식 화장로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혐오스럽죠.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산업이 장래 엔딩 산업이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선진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이 문화 이 산업을 진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선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진출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전자반도체 경쟁 예전에 하듯이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상조회사가 일본의 상조회사를 따라한 거거든요. 시스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상조회사라는 기업이 생기면서 한국이 같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국과 일본이 차이는 있긴 하지만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은 일본은 동남아로 진출을 시작했고요. 한국도 당연히 우리도 그런 선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문화와 좋은 산업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캄보디아에 계속 그 얘기를 던졌고 화장로 설치는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래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캄보디아 나라는 종교국이 있어요. 불교나라라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장래 자체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죽음 죽음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사업할래 이게 시간이 되게 걸렸던 거죠. 단순히 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상생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려 하느냐 저는 산과 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에도 우리나라 장래 지도학과가 있는 것처럼 이 전문가 양성기관이 대학교와 산학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시행착오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 번에 들어가서 이 산업이 조금 더 좋은 산업으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비식이 아니고 화로 노라고 합니까? 기계식 화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로가 들어간다는 건 유골을 수습하기가 편해지는 거고 그러면 유골이라는 건 또 다른 장면 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했던 형식이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던 거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지금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이미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상조회사 진출도 당연히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일본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또 아까 엔딩 산업 이야기 하셨어요. 기사 보니까 이사장님은 일본의 장례 박람회 엔딩 엑스포 이게 크게 열린다고 해요. 그게 가보셨을 텐데 거기 소개 좀 해주시고 일본의 엔딩 산업에는 얼마나 규모가 되고 현황은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본에서는 두 번의 장례 박람회가 열립니다. 두 번의 큰 장례 박람회가 올해는 5월과 아마 10월 정도에 두 번 열릴 텐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엔덱스라고 하죠. 엔덱스 엔드 뭐 이렇게 장례 엔딩 엔딩 엔덱스 엔덱스 엔덱스라고 하고요. 엔덱스에는 거의 일본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 제가 뭐를 보게 되냐면 지금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 8월 29일부터 저희 엔딩 코디네이터들하고 일본 엔덱스를 다녀왔거든요. 엔덱스는 도쿄에서 네. 동경에서 갔더니 바뀐 게 있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장례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관이랄지 낙골암이랄지 꽃장식 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갔더니 뭐가 더 많아졌냐면 유원 상속의 부수가 더 많아졌어요. 아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관심사가 당연히 관도 있고 유골도 있고 있는데 나오는 개수가 유원 상속 상담 반려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 쪽이.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엔딩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준비 그런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예전에 다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의 있었긴 했지만 작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금융회사가 들어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금융보험회사가 들어와요. 예전에는 주로 상조 관련 회사들이 주류였는데 굉장히 다양해지네요. 반려동물 애환 모든 산업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AI 가상현실 AI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이걸 쓰면 고급 같은 걸 쓰면 딱 쓰면 여기 화면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걸 쓰는 순간 우리 아버님 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 가상현실에서의 조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어떤 무인 자동화 장례식장의 데스크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인에서 질문하면 대답하는 질문과 대답을 사람이 하지 않고 AI가 하는 거네요? AI가 합니다. 그리고 중앙 컨트롤에서 그걸 보고 답변을 해주고 그러니까 산업의 모든 관련된 갈수록 분야의 산업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이 엔딩 산업적으로 AI 뭐 엔딩 산업도 그런데 AI가 전 산업 어떤 어떤 사람들 다 들어가고 있네요. 모든 산업에 다. 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딩 산업의 처음 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에서 지금 상조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를 중에 보면 임직원들이 IT 출신들이 많습니다. IT? 네. 이쪽 업계 출신이 아니라 IT 업계 출신들이 와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AI를 포함해서 IT 기술이 그만큼의 엔딩 산업하고도 접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크게 접목이 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엔딩 시장은 네. 어느 정도 한 50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 50조 원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지금 상조 시장이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장례 상조가 그러면 한 5배 조금 더 많은 거네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엔딩에는 일본은 이미 요양과 장례가 벌써 융합이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1층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장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분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병원의 장례 시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거. 전문 장례 시장이 되고 외로운 요양원의 장례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요양원의 장례 시장이 있으면 어른들이 무서워하시죠. 반대네요. 아무래도 그 일본 좀 많이 가보시고 또 이 엔딩 라이프 지원 협회에도 일본의 엔딩 서포트 협회에 와도 제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양국의 엔딩 문화에 대한 비교도 많이 느끼실 텐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의 엔딩 서포트 협회 협회는 거기 있는 이사장님께서 대표께서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20년 전에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오는데 이렇게 바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무슨 소리인지 초고령 사회가 뭐고 백세 시대가 의미하는 게 뭐고 1인 가구가 뭔데 라고 하셨는데 한 5, 6년 전부터 NHK에 나오고 방송 나오고 엄청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종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싫어하지만 일본도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했는데요. 종활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종활 산업이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싫은데 종활은 의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엔딩 코디네이터에서 엔딩 문화가 이제 생기면 엔딩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엔딩 산업이 발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명함을 줬을 때 엔딩을 줬을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하네라고 하세요. 만약에 거기에 장래가 이렇게 붙었으면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본은 조금 분야가 한국보다 좁아요. 관리 분야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좁죠. 거의 엔딩 그러면 그냥 장래 장료 이렇게 국한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넘냐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해결할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됐어요. 일반 서민들이 해결을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됐어요. 사실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당장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린 좀 더 많은 분야를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네. 차이라면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일본은 피해주기를 싫어하잖아요. 남한테 그런 분야가 더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려 자기의 준비가 더 철저할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준비하는 게 우리보다는 더 철저하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자녀들이 좀 더 자녀중심인 경우가 많고 가족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는 경우는 혼자 직접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도 많이 커질 거고 인력뿐만이 아니고 많이 기대도 되고 또 그런 산업이나 문화가 좀 더 바람직하게 이렇게 형성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신다.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엔딩 현장에서 많이 계셨고 많은 전문 분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엔딩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 과정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웰 다행이라고 안 합니다. 웰 엔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죽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좋은 삶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삶이 있으려면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고인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아직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 아빠 사랑해. 왜 그 말을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좋은 죽음이 있거든요. 결국은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 속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한 부분이니까 누구나 가기 때문에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더 이따 갈 뿐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웰엔딩 살아계실 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게 웰엔딩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엔딩 코디네이터들이 열심히 활약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엔딩 라이프지원협회의 김민권기 이사장님과 함께 초고령 사회의 엔딩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장례 문화 엔딩 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니어경제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